축구 감독도 한류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아시안커피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만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극장골을 먹고 비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축구 우리가 실력이 왜 이렇게 못하냐. 손흥민 선수도 있고 김민재 유럽파들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연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말레이시아의 대표팀을 이끌었던 김판공 감독에 대한 한 호가 이어지고 있는데 경기 전에 우리나라와 경기 전에 누가 아냐. 우리 말레이시아 팀이 한국을 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냐 라면서 자신감을 김 감독이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셨던 대로 피파랭킹 130위에 말레이시아 대표팀이 23위인 한국팀을 상대로 숨막히는 압박수비를 선보였고요. 3대3으로 최종적으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를 보고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장관은요. SNS를 통해 본선 진출은 실패했지만 한국을 상대로 3대3 비긴 기분이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처럼 기쁘다. 이런 평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제가 아까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 추대를 받으면서 거의 6년 가까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고요. 김판곤 감독도 2022년부터 거의 2년 넘게 축구 감독을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16강에는 모르지 못했습니다만 3대3으로 우리나라와 비겼으니까요. 또 신태현 감독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인데 이번에 일본도 들어있는 그 주구매조에서 16강에 올라가면서 인도네시아의 또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다 해외에 나가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 국가대표팀이 클린스만 독일 감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축구 감독계도 정말로 한류 열풍이 분다라고 드는데요. 아무래도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한국 감독들이 선전해 보이고 있다는 평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판곤 감독 같은 경우에 말레이시아에 부임한 이후에 탄수화물 위주였던 선수들의 식단을 싹 바꿨다고 하고요. 그러다 선수들의 몸도 바뀔 정도로 또 이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식단까지 챙기는 김판곤 감독의 이야기까지. 다음 아홉 번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푸바오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